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발 메가이슈을 정리해드리는 메가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비교적 큰 폭의 국채금리 하락세에도 다소 소심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너무 올랐다는 고점 부담 때문인지 연말 거래량이 축소가 되면서 상승탄력을 제대로 받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각 섹터별로는 뚜렷한 움직임 없이 소폭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섹터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상승세가 주춤하는 등 기술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 소비와 일라이릴리 등 종목이 포함된 헬스케어 섹터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해운 기업들이 홍해로 복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했고 관련해서 에너지 섹터 역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애플은 애플워치 판매 재개에도 약보합 마감했고요. 알파벳은 1%가량 하락한 반면 테슬라는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벳 관련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 뺏는 AI 내년 시총 3조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멘트인데요.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IT업계와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것은 AI 열풍이었습니다. AI로 투자 수혜를 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수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는 AI가 마냥 좋지만은 않고 밉기만 할 텐데요. 얼마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구글에서 광고 판매 부문에 있어서 생성형 AI를 도입을 하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졌다라고 합니다. 약 3만 명가량을 해고할 것이라고 하죠. 이 생성형 AI 효율적으로 일처리가 가능해서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지나치게 의존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AI 내년에도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다음 화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다가 월가에서는 애플의 뒤를 이어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는 기업이 AI 관련 기업 중 하나의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인데요. 이들 3사는 안 그래도 여러 AI 기능들을 발빠르게 선보이기도 했지만 전 세계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죠. 이 인프라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어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되기 좋다는 겁니다. 알파벳 주가 확인해 볼까요? 0.8%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와이유의 리뉴얼 버전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이 리뉴얼 버전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다라고 하죠. 해당 소식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중국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월가에서는 올해 목표에는 미치지는 못했지만 이 판매량이 나름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89%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 이즈 ADR 소식인데요. 중국이 온라인 게임 규제를 완화를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넷 이즈 그리고 빌리빌리, 텐센트 등 중국 최대 온라인 게임사들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반응을 보고 당황을 했는지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해당 내용이 초안이었다라고 밝히면서 관련된 우려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는 관련 주들이 다시 상승 흐름을 타기도 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그다지 반영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관련된 ADR 주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내지드 ADR 주가 볼까요? 4.96%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입니다. 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구매에 2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가는 올해만 약 362% 급등을 했는데요. 간밤 주가 확인해 보면 11% 역시나 폭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더나가 2024년에는 두 자릿수 상승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영웅 기업이라고도 불렸던 두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인데요. 올해 두 기업은 각각 약 45%가량씩 하락을 하면서 부진한 한 해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요 급감이 그 주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그런데 월가에서는 두 기업들의 주식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건데요. 각각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두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제약 바이오주들이 임상을 재개를 하고 또 인수합병을 활발하게 하는 등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 주가는 3.49%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감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3% 상승했고요. S&P500 지수가 0.14% 나스닥 지수는 0.16% 상승하면서 강부하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